1. 당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2. 가라고 해서 대학교 가고 특정 정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 정교를 믿는다. 3. 또한 자기 가족이 쓰는 언어만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시간을 도저히 하지 않는다. 4. 많은 사람이 부모님, 선생님, 친구가 내린 결정이나 설정을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5. 당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 5명의 목표를 알려주면 나는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맞출 수가 있다. 6. 당신과 당신의 목표는 주변 사람의 환경에 조정을 당한다. 7. 나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을 목표로 상하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동안 받아온 교육이 사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우려고 조언한다. 7.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8. 어울러 다음과 같이 다음을 고려하라. 9.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라. 10. 무엇이든 가능하다. 11. 당신에게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큰 참조력이 있다. 11. 성공은 당신의 의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 12.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12. 목표가 크든 적든 다 노력이 필요하다. 13. 이 사항들을 잘 생각해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목표를 적어보라. 14. 그런 다음에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날마다 다시 적어보라. 15.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면 목표를 크게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15. 목표를 작게 세우면 아예 처음부터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할 대비를 갖추지를 못한다. 16. 염두의 법칙이 누구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16. 그런 평범한 삶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게으르게 살면서 남들이 먹던 안긴 음식이나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멸비의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16. 부의의 소목표를 쓰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16. 2009년 미국 대통령은 1년에 25만 달러를 벌면 부유층이라고 말했다. 16. 당신이 현재 이 정도 돈을 번다면 세금으로 최소한 10만 달러를 내고 15만 달러가 남을 것이다. 16. 그러면 자동차 두 대 유지비 등등 하고 나면 부부를 복량하고 이렇게 복량에 대해서 노후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6. 물가 상승, 실직, 막중한 병원기 돌발 사태, 경제 위기 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렇다. 16.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전제가 얼마나 두근이 없는지를 알 것이다. 16. 절대 다수의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위한 목표는 말할 것이 없고 라이프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부위의 목표를 너무낫게 세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16. 모든 것 과소평가하기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뒤덮고 있는 기본 신념이다. 16.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들에서는 기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금 부족을 꼽는다. 17. 기업들은 신제품이 인기를 끌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해 홍보하는지 잘못 개선하기 때문에 자금 부족에 대해 말린다. 18. 이는 보통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 탓에 과소평가하기를 중단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회다. 19.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0. 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목표를 몇 배에 더 크게 설득하지 않은 것이다. 20. 처음부터 나는 내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목표보다 10배에 더 큰 목표를 설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대. 20. 왜 그랬을까? 내 목표가 자라온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내 생각이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20. 그러다 위해서 누구를 탓할 생각이 없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20. 나는 커리어 전반 부인 30년 동안은 10배 더 많이 노력했는데 집중했다. 20. 이제 앞으로 남은 커리어 후반부 25년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는 데에 전념할 것이다. 20. 그러니 당신 역시 이렇게 해보라. 21. 목표를 다른 목표들과 결부시키고 10배 크게 세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적어라. 21. 목표를 10배 경쟁은 전평이나 하는 짓이다. 22.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22. 경쟁을 목표로 삼지 마라. 22. 인류가 끊임없이 재생에 나온 기막힌 거짓말 하나가 있다. 23. 나로 경쟁은 좋은 것이다. 24. 라는 생각이다. 25. 경쟁은 정확히 누구에게 좋을까? 25.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더 잘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6.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업가는 경쟁하는 대신에 시장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27. 과거에는 경쟁은 건강한 것이더라는 말이 맞았다면 지금은 경쟁이 건강한 것이라면 지배는 면역력 자체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28. 내 관찰에 따르면 경쟁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제안한다. 29.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쳐다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29. 내 첫 번째 사업이 크게 성공한 유연한 세일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 독정적인 판매 방식을 도입한 덕분이었다. 29. 분명히 그것은 세일즈에 대한 새로운 사고법이자 접근법이었다. 30. 지난 2백 년 동안 사람들은 서로 베끼고 말고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지 않았다. 30. 그래서 나는 경쟁을 무시하고 정보 기반 판매라는 새로운 세일즈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31. 당신의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이라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없던 때였다. 31. 하지만 나는 앞으로 세일즈 분야에서 옛날 방식을 버리고 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예측했다. 31. 전통적인 사고를 고수하던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내 생각에 반대했다. 31. 그러나 인터넷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폭발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자 정보 기반 판매는 대세가 되었고 내 경쟁자들은 낡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발이 묶였다. 32.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내 프로그램에 열광했고 나는 정성에 우뚝 섰다. 32. 진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방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고 창조한다. 33. 또한 남들이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33. 경쟁을 목표로 삼지 마라. 대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라. 34. 그래야 다른 사람의 뒤만 쫓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34. 다른 회사가 선들을 달리도록 그냥 놔두지 마라. 35. 업계의 선들은 당신 회사의 몫이어야 한다. 남보다 없어야 한다. 35. 남들이 당신 뒤를 쫓고 당신처럼 되려고 노력하게 하라. 36.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된다. 36. 업계 트렌드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사례를 도유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36. 그 개념을 따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당신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37. 예를 들어 애플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대아이비엠, 의림 같은 다른 기업들이 하는 대로 모방하지 않는다. 37. 애플은 경쟁하지 않는다. 대신이 시장을 지배하고 선두를 달리고 다른 회사가 자기네 성공을 모방하려고 애쓰게 만든다. 38. 남들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지 마라. 남들을 완전히 억도하는 수준, 자신의 영역을 완전히 지배하는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라. 39.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 40. 어떻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지 궁금한가? 41. 우선 지배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 41. 이것이 시장을 지배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42. 그렇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러면 즉각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불공정한 경쟁 우유를 누리게 된다. 42.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불공정한 우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누리고 싶다. 43. 나는 언제나 윤리적이지만 게임은 절대 공정하지 않는다. 44. 나는 불공정한 우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45. 불공정한 우유를 누리는 확실한 방법은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45. 남들이 자기네기만의 영향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하라. 46.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경쟁 업체들은 특정 부문에서 투자를 축소할지 모른다. 47. 이때가 당신이 그 부문으로 확정해야 할 순간이다. 47. 내가 컨설팅하던 한 인프라운드 회사가 그 분야의 전두 업체에서 가장 철저한 경기를 우세고 전화와 인터넷으로만 고객 예약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48. 그 업체가 뒷걸음치는 동안에 우리는 경쟁 우유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을 직접 만들어서 시장을 지배하기로 했다. 48. 그렇다. 경쟁이 아니라 지배다. 남들이 따르는 합의된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라. 49. 어떤 집단이나 업계의 규칙, 규범, 전통은 새로운 아이디어, 더 높은 수준의 위대함, 그리고 지배를 방해하는 함정이다. 49. 그저 경제의 한 참여자로 머무리를 하지 마라. 리스트 맨 꼭대기에서 를 봐라. 49.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을 때 유일한 해법으로 떠올리는 존재가 되고 자라. 49. 당신은 당신 영역에서 무섭 우리의 힘을 행사하겠다고 태도를 지니려 한다. 49. 그래서 고객과 시장, 심지어 경쟁자까지 당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당신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49. IBM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PC를 IBM이라고 불렀다. 49. 또한 제로스가 복사하기 분야에서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복사한다고 하지 않고 제로스한다고 말했다. 49. 이것이 말 그대로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다. 50.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당신이 등록한 상표가 제대로 부합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50. 당신의 상표가 누가 사용하는 대명사가 되기 때문이다. 51. 내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목표는 수익과 고객을 놓고 경쟁사와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다. 51. 우리의 목표는 이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일드 트레이닝을 시켜 그들이 응원장자인 나처럼 되도록 하는 것이다. 51. 이럴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52. 이 목표를 근거로 우리는 모든 의사에 결정한다. 52. 나는 경쟁을 통해서 최고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는다. 53. 내 목표는 모든 사람의 생각에 막된 영향력을 형성해 내 이름이 세일드 트레이닝과 동의어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54. 구글에서 세일드 동기부여를 검수해보라. 54. 그러면 내 동영상이 나온다. 54. 바로 그것이 어떤 영역, 목표 또는 온갖 시도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하여 원정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55. 경쟁이 되는 사람에게 배울 것은 배우되 그들을 쫓아서는 안 된다. 55. 월마트의 설립자 샘 월터는 따로마트의 자원점을 보고 배우려고 매주 따로마트에 가서 쇼핑했다고 한다. 55. 동시에 그는 경쟁이 아닌 시장 재배를 목표로 삼았다. 55. 다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을 따라하겠다면은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그 일의 챔피언이 되고 그 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55. 그들의 특혜가 당신의 장점이 될 때까지 계속 연마하라. 55. 당신의 영역에서는 대신 오히려 게시물을 평소보다 10배 더 많이 올리라고 지시했다. 55. 이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여덟 번 보내도록 지시했고 55. 나는 트위드의 댓글을 개인적으로 매일 하루에 48번, 30분마다 한 번씩 달았다. 55. 모두 내가 작성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도록 했다. 55. 이런 방대한 노출 전략으로 불만과 수신거부 요청이 늘어났으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55. 오히려 나는 내 행동량에 감타하는 하는 이메일과 게시물을 읽게 되었고 55. 세일제의 기술을 공짜로 알려주고 동기를 자극하는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 준다고 칭찬받았다. 55. 그리고 이런 질문에 세대했다. 55. 이 모든 일을 듣기도 할 수 있나요? 직원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이 어디서 납니까? 휴식시간이 있어요? 55.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천명 있었을 것이다. 55. 그 많은 사람이 댓글을 쓰면서 또 댓글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55. 그렇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55. 이렇게 하는 데는 비싼 비용이 들지 않는다. 56. 내 에너지와 노력, 창의력만 사용하면 된다. 57.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내 경쟁자로 여기던 57. 한 남자는 소셜미디어를 세일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58. 아직 검토 중입니다. 59. 그가 검토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죽도록 포스팅했다. 59. 하루는 트위터에 나는 트위터를 내 애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게시음으로 올렸다. 60. 이것이 바로 돈을 누리지 않고도 독특한 생각과 행동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뛰어난 사례다. 60. 지배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60. 엄청난 행동량으로 시장에 침투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시장을 지배할 수가 없다. 61. 유일무이한 실행으로 지배하라.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 없습니다. 61.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고 또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 62. 또 하나의 문제는 일단 시장에 진입했다면 시장의 저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63. 당신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이렇다. 주목받기. 63. 내 저항이 헤쳐나가기. 내 경우에 소수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는 결정을 했다면 시장을 확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63. 내가 포스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졌다. 64. 우리가 힘을 낼수록 우리를 돕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64.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박차를 가할 때 경쟁사들은 나를 초롱하는 포스팅을 을 을 의도했다. 65. 하지만 그러한 계시물까지 나와 내 사업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65. 당신의 올바른 행동량을 발휘하면 다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66.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경쟁자가 당신을 홍보하기 시작한다. 66. 어제됐던 내가 시장에 반영을 일으켜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조차 내 사업과 제품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졌다. 66.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행동 마인드셋을 알아내라. 66.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66.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열비의 법칙으로 행동하라. 66. 남들이 이런 모범사회에 와 경쟁하지 마라. 66.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행동력을 발휘하라. 66. 그리고 그 지점까지 오르자 당신과 당신의 회사만이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일을 하라. 66. 이것이 바로 내가 유일무이한 실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67. 전에 한 회사에 컨센트를 해주면서 나는 이 회사가 유일무이한 실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서전했다. 67. 대출하 그 업계에서 잠재 고객의 관심이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잘 실행하지 못했다. 67. 나는 이 회사의 경쟁사들이 하지 않는 일을 조사했고 고객이 매장을 떠나면 다시 전화하는 회사가 전혀 없음을 발견했다. 68. 그래서 나는 이 회사의 잠재 고객의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다시 전화를 받는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라고 컨설팅을 해주었다. 69. 이 회사 매니저들은 고객이 매장관으로 떠나는 즉시 전화를 걸어 다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69.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 서비스를 넘어가면 즉시 돌아와주십시오. 고객님께서 꼭 보셔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69.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당장 보여줄 물건이 있다고 했다. 69.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 다른 매니저가 당일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반복시행했다. 69. 그날 연결이 안되면 다음 날 다시 전화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70. 헬셀렛은 잠재 고객 중에서 약 50%가 즉시 되돌아왔고 그 중에 80%가 바로 물건을 구매했다. 70. 곧장 돌아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 20%는 나중에 전화 연결이 되어 돌아왔다. 70.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하거나 따라하지 못할 수준으로 즉각적이고 일관되고 끈기 있게 행동해서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목표. 70. 이것이 중요하다. 행동해라. 행동하라. 당신의 마인드셋을 전환하고 시장 제품권을 개선하기 전에는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70. 시장이 침척이 있더라도 당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면 고통이 덜하다. 70. 이제 당신의 영역 시장 경쟁자를 지배하고 잠재 고객의 머릿속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할 시간이다. 70. 경쟁은 쪼핑이라고 하는 것이다. 70.ags eh 70. Easy